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는 향도 없는 내 눈빛도 없는 빛은 빛물입니다.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. 나는 늘 목이 밝아 뇌에 하나님의 강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가을 속에서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내 하나님은 체리의 각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각 잃어버린 경선을 비추는 고음의 각 무뎌진 내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상의 각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그룹의 각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린 그리는 그룹의 각입니다. 그룹의 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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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